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나 각종 재난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반지하 주거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주거용 반지하 수는 약 7만 8천여 세대, 이 중 지난해 기준 약 8,8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지하는 사실 처음부터 주거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주택 지하에 비상대피용 공간으로 설치된 것이 시작이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인구 급증 시기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하며 지금처럼 거주시설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반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위생 방제 문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은 이맘때만 되면 혹시 침수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는 비가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좀 위험하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습하기도 하고, 곰팡이가 엄청 많다 보니까 애들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나더라고요. 벌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 그래도, 개미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습한 데에 있는 그런 벌레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판이나 침수 알람장치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벌레, 곰팡이 등 위생에도 취약한데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반지하 주거상향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엔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 안에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지하가 50% 이상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배 이내로 허용해주고, 반지하가 50% 이하인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지하층 주거형 연면적의 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반지하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층 주거형 연면적의 1배를 추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거주민들에게 해당 정비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거주민 재정착도 지원한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맹목적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거주민들을 더 열악한 주거지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저렴하고 면적이 넓은 반지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사이트 아니면 딴 데는 못 살기 때문에 거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경기도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지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 취약층의 주거 환경을 지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반지하에서 내던 임대료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10년 안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소하자 그리고 그분들을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시던 분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다.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으로 주거 취약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받는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